공부한 내용을 한번 또 되짚어 보시는 모양이죠? 자꾸 해보시고 처음에는 이게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총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매번 총론만 복습을 하면 앞에만 손때가 묻어있고 경제론서부터는 덮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굳이 총론부터 펼칠 필요는 없어요. 경제론을 보든가 투자론을 보든가 금융론을 보든가 어느 특정한 파트부터 정리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단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되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그 단원에서 특정한 용어를 내가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해소하셔야 돼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자꾸 물어봐서 빨리 해소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해봐야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정리가 안 된다고 비 올 때 노래방에 가서 학교론의 끝은 어디인가요 노래 불러봐도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론을 배우실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라든가 주식장의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주가.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 있죠. 뭐에서 결정이 된다. 그게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쓰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론에서 단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가 경기 변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다시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초.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한 네 개의 파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요와 공급의 균형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여기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경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변동에서는요.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평균적으로 네 문항. 경기 변동에서 한 문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론이 한 다섯 문항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수요 공급 이론을 먼저 배우실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수요예요. 수요. 수요를 보시게 되면요.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71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A 상품에 대한 수요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상품의 가격과 그 다음에 한 달간의 상품 소요량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과가 제철이라고 해서 사과를 사야겠다고 마트를 가요. 그렇죠. 그런데 마트에 갈 때 보면 그날 그날의 사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갈 때 이제 구성을 하죠. 사과 한 알에 천 원이라고 하면 한 다섯 개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천 원씩 간다고 하면 맛만 봐야지.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만 사갖고 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상품에 시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이자 계획을 수요라고 그러고요. 그 수요가 구체적인 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사과 한 알의 가격이 500원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0원일 때는 한 20개 정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특정한 가격에 맞춰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가령 예들어서 200원일 때는 예들어서 20개를 이렇게 소비한다고 가정하고요. 가령 예들어서 25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5개만. 그 다음에 얘가 150원으로 떨어지면 몇 개를 25개를. 이런 식으로요.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이 있죠. 모든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소비하겠다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나타난 게 이렇게 하나의 곡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그날 가격이 얼마로 결정이 돼 있을 때 200원으로 결정이 됐을 때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 20개죠. 특정한 가격을 기초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그거를 수요량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수요량에 대한 것에서는 시험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수요는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하고요.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수요하고 수요량까지 이렇게 많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소비자가 소비하겠다는 뭐를 나타낸다. 욕구이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을 보면요. 제일 먼저 무슨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특정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구매가 완료된 걸 지칭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세운 계획과 실제로 소비한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작년에 개최가 됐었나요? 2018년에? 만약에 정부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주화를 발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실상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는 이후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100년 이내에는 다시 개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한 3순과 4순 해가지고 따냈을 거예요. 그럴 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념주화라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소유할 만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A라는 사람은 나오면 100세트 사놔야지. B는 50세트를 사놔야지. 예를 들어서 E는 10세트 정도를 사야지. 이런 식의 뭐를 수립할 수 있어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걸 발매할 때 대부분의 기념주화는 한정판이 발행이 되죠. 그러니까 한 5천 세트 정도 발행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걸 발매하면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독점해서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한을 두죠. 1인당 2세트만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이렇지만 실제로 소비한 양은 두 세트밖에 소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재화를 기초로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 것이지 그래서 특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얘를 실질적으로 소비한 양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자전.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수요라는 것은 이미 소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매를 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구매한 게 아니라 계획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요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나타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 유효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렇게 수요 얘기하잖아요. 이 수요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수요를 지칭하는 거예요.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의 의미는 모든 재화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상품이 있죠.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뭐는? 욕구라는 것은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뭐를 수반해야 돼요. 구매력을 수반해야 돼요. 이 구매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지불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매력에 관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수반해야 돼요.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또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수요에 돼요? 유효수요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력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이 개념을 지칭을 해요. 무슨 개념을.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양의 크기가 많다 적다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박간 양반 용돈을 한 100만 원 주시나요? 100만 원. 갑자기 표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모든 학원마다 공통의 표현이에요. 한 100만 원 주시나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50만 원 주세요. 남편이 또 갖고 있다. 뭐 그런 게 드문 케이스도 있군요. 50만 원 정도로 떨어뜨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돈이라는 게 한 달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 용돈이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왜 유량 개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냐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모성 재화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시장에 사과는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사과는 공급이 됐죠. 그러면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올해 공급된 사과도 올해가 지나면 다 소진돼서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성 재화를 취급하는 데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시장에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요. 작년에도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공급된 아파트 있죠? 지금 올해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랬을 때 작년에 공급된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애들도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소비하는 분양받은 양 아니면 공급한 걸 측정하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거래됐던 양보다도 지금 시장에 누적되어 있는 양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동산 학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내구제라서 그래요. 수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절양. 그래서 절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뭐가? 시점. 그래서 부동산 학회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절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시험 문제상에서 유량과 절양을 물어봤을 때 답은 주로 뭐를 중심으로 물어봤겠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절양을. 그러면 거기 보시면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박스에 보시면 절양 변수도 있고 무슨 변수도 있어요? 유량 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자녀들이 핸드폰을 모바일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럼 애들이 거의 거기에 빠져 있죠? 하루에 몇 시간씩은 그거 해야 해요. 몇 시간씩은 하죠. 그러면 저녁에 늦은 시간에도 해야 해요. 하죠. 불 켜져 있고. 그러면 부모가 한마디 던지죠. 너네 그거 빨리 그만두고 빨리 안 잘 거야 라고 소리치죠. 그럼 애들이 얘기하죠. 이제 잘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이 있죠. 이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절양 변수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출문제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답을 유도했어요. 답을. 다음 중에서 유량 변수와 절양 변수가 옳게 연결이 된 것을 고르라. 다음 중에서 절양 변수를 고르라. 이런 식으로 주었을 때 답은 이거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누적된 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유량하고 절양에 대한 거를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 정리가 안 되더라도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유량의 변화분이 쌓여서 그게 절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채 정도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전체의 총량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천만 채라는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뭐가 제시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기간이 명시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17년 한 해, 2018년 한 해 이렇게 1년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전체 총량을 계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만 채 중에서 3년 전에 공급된 주택의 양이 몇 천냐를 찾을 때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요. 그때는 유량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유량과 절양을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량,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유량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뭐가 절양이 중요해요. 절양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배워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수요함수라고 돼 있어요. 수요함수라는 것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유인들과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용어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슨 재화? 해당 재화? 무슨 재화? 관련 재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령에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오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라는 있죠. 얘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재화? 해당 재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 주택 시장 그러면 주택이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 재화라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소비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같은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실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파트를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빌라를 비교 대상으로 놓으면 비교 대상으로 인정을 잘 안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분양을 받으면 주로 뭐를 선호하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학에서는 같은 재화로 보는 거예요. 얘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빌라의 가격이나 단독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게 변하면 아파트의 소비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무슨 재화? 그걸 관련 재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콜라 가격이 변하죠. 콜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재화? 다른 재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관련 재화에. 그렇죠? 이 관련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정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죠. 그게 주변 다른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가격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겠죠. 아파트 가격은.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겠죠. 빌라나 단독주택의 가격도 변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또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하나하나가 변함에 따라 얘를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네를 독립변수라고 해요. 무슨 변수? 네, 독립변수.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겠죠. 이 수요량이. 그래서 얘를 무슨 변수라고 한다? 얘를 종속변수라고 해요. 무슨 변수? 종속변수.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아파트 수요량은요. 아파트 가격 또는 소득이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도 변할 수 있고 소득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변수가 세 개잖아요. 수요량도 있고 가격도 있고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이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2차원 공간만 표시할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변수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종축하고 횡축이 있죠? 여기 두 개의 변수만. 그렇죠?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제시가 돼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했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만든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게 가정이에요. 이렇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면 이 가격이 변할 때 여기 소득이라든가 빌라 가격이라든가 다른 요인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불변이다. 얘들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뭐만 변한다고? 가격만. 이 가격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가격. 여기는 뭐로? 수요량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룰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를 뭐로 쓰기로? 가격을 쓰기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룰을 소득을 쓰기로 했으면 여기 뭐가 들어갔겠어요? 소득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쓴 거예요? 가격을 명시한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지만 수요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는 오로지 얘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만? 가격만.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뒤에서 나오는 것을 이해할 때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천 원일 때 소비하는 양이 열 개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여덟 개. 그런데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곡선을 그릴 때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용어상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배우세요. 지금은 기본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함수를 얘기하면 여기 있는 가격과 무슨 관계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다 명시한 것을 광의의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함수는 수요량하고 무슨 관계. 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수요법칙하고 수요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개별수요곡선하고 시장공급곡선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미의 수요함수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수요함수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임의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없이 쓰면 갑자기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기서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그러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수요량이라는 게 현재 미지수죠. 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량의 크기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 가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가 됐냐에 따라서 뭐가? 수요량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제시하는 거예요. 얘가 10이라는 거예요. 10.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110-2 곱하기 10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0에서 20을 빼면 90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의 수요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요. 20으로. 20으로 오르면 110-2 곱하기 20의 논리죠. 그럼 110에서 얼마를 빼면 40을 빼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른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나타낸 거를 수요법칙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수요법칙의 개념을 그러지 나중에 이후에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수요법칙의 논리에서 저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를 꼭 바탕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법칙. 이게 바탕이 돼 있어야죠. 탄력성 계산할 때 있죠. 계산할 때도 계산요건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 법칙이. 그러면 이 수요법칙이 있죠. 수요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그게 수요곡선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래프라는 걸 그리게 되면 그래프는 2차원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그래프의 논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얘는 1사분면만 나타내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사분면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형태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울기에 관해서 상세하거나 깊은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항상 물어보는 건 기초적인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을 안 내기셔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가격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량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격이 10일 때 있죠. 10일 때는 90을 소비하는데 가격이 20이면 70을 소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과 이 양에 대한 거는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10에서 얼마 20으로 올라가게 되면 90에서 70으로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런데 반대로 20에서 10으로 떨어지게 되면 소비하는 양이 70에서 90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현재 그래프 상에서는 두 개의 점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점도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점도 있죠. 왜? 제시된 건 10하고 20이지만 여기 안에 보면 11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게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점들을 다 연결한 게 무슨 선이다? 그게 수요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 하향하겠죠. 우측으로 점점점점점 내려가는 이유는 가격하고 수요량이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걸 수요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길기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기예병이라든가 무차별 곡선의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있죠. 이런 거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점에 가면 빵 있죠. 빵이 있는데 빵 하나가 천원이에요. 천원일 때 빵 한 개 처음에 배고플 때 먹으면 만족감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를 먹으면 포만감에 의해서 처음에 먹을 때보다는 포만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빵을 한 개 사도 천원이고요. 두 개 사면 2천원 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은 잘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그럴 때 제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원플러스 원 마트에 가도 원플러스 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주면 소비가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소비보다는 두 번째 소비할 때 효용이 체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줄어드는 효용에 대한 거를 가격이 인하된 걸로 대체하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마트에서 쓰는 가격 전략이 그거예요. 하나 더 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거기까지 그 양까지는 필요험데도 불구하고 집어요. 안 집어요. 집는 거예요. 원래 계란 한 판에 만 원이었는데 두 판 사면 만 8천 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두 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아이들 계란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쫙 해서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하고 수요법칙하고 수요법칙은 거의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정에 대한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요. 충분히 잘할 수 있겠네요. 기초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좀 있다가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얘기하면 표정도 여유가 있고 모든 걸 이해하는 표정으로 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불안하니까 중간에 테스트를 한 번씩 해요. 테스트를. 그러면 그때 진실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표정과 나중에 답안지의 표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빨리 자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표정관리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 때문에 인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하고 대면하는 형식이잖아요. 앞에 누가 가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려주더라도 보이기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액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빨리빨리 해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금방 간다고요. 벌써 저희가 두 번째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몇 월에 가는 거예요. 12월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이 도래하죠. 그럼 12월에 여러분들하고 4번 만나면 12월이 끝나면서 202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휙 그렇죠. 2020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만 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주에 한 달에 4번이니까 4주 오잖아요. 4주. 그 전에 그 만 번 안에 여러분들은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만 번까지 1차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전에 다 끝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수요법칙하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있죠. 73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보면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별표 돼 있죠. 시험에서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번호는 5번으로 돼 있고요. 교재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뭐가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요건의 차이는요. 뭐 이런 거죠. A중개사 학원이 있는데요. 학원 수강료를 50%를 할인을 해서 수강생이 이렇게 증가를 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허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수강생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옆집 사는 분이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수술에 따른 수입이 아주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차도 바꿨다는 등 더 넓은 평영으로 간다는 등 그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전형적인 속도 하면 사돈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옆집 여자가 돈을 많이 원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강생이 증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뭐가 수강료가 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령 예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는 분양가라고 얘기하자고요. 이게 하락해요. 분양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얘가 하락했죠. 하락 했더니 얘가 증가했죠. 왜 그럴까요. 얘가 하락했더니 얘가 증가하잖아요. 왜. 지금 했잖아요. 무슨 법칙. 수요법칙. 수요법칙이라는 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얘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이었고요. 천만 원일 때 사람들이 한 천 채 정도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곡선이 그려져 있었을 때 이게 분양가가 800만 원 선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분양에 대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천한 500채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하락한 거예요.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해도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걔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어요. 연봉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소득이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딴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분양가가 천만 원이고요. 천체를 소비를 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분양가는 그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틀림없이 뭐는 증가한 거예요. 수요량은 증가한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그러면 이거를 이 선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죠. 선에서는 얘가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주게 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새로 하나 그린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 새롭게 그림으로써 뭐가 변한 거를 수요량이 변한 거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득이라는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 거를 표시하는 거를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도 변화는 변할 수 있고요. 수요량은 변할 수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에 된 거를 표시할 때 가격에서 변화된 거는 무슨 변화라고 하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한 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라고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지문이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있죠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자 뭐가 이동해서요 곡선이 이동해서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죠 근데 여기 간만에 보시면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에서도 수요량은 변하죠 가격 아닌 애가 변해도 이렇게 수요량은 변하죠 근데 여기 둘 중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게 곡선이 이동해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 얘잖아요 얘는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여기 애들은 하나의 곡선이 있죠 이 곡선상에서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발생하죠 근데 요즘은 점이라는 표현은 안 써줘요 점이 집어넣으면 너무 뚜렷해지니까 원래 이 수요량의 변화를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표시해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선이 하나의 선이죠 동일한 선이잖아요 동일한 선에서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원래 있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지금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한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라고 이해하면 워낙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점을 수술한 거예요 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상에서의 이동이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동? 곡선상에서의 이동 근데 여기는 보면 뭐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잖아요 자체가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는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소득 등이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 이 개념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거부터 얘가 정리가 되면요 뒤에 가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걔도 똑같아요 요건은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은 뭐겠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이면 얘가 뭐라고 했어요? 해당 재화라고 그랬죠? 이 가격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어떻게 준 적이 있냐면 아파트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있죠? 이거를 옳게 연결한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놓고 지문에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수요의 변화?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줬죠? 그러면 1번 지문에 뭐가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그렇죠? 여기는 뭐가 변하거나 기호의 변화 뭐 이런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번 지문쯤에 가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변화하고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요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요 무진장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있죠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당 재화를 했을 때 여기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가 무슨 재화? 얘가 해당 재화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유일한 변수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을 찍으라고 준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이걸 올바르게 연결한 거를 또 출제했어요 회차를 바꿔서 그러면 여기서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한 요인은 뭐 있겠어요? 주택이 무슨 재화? 이게 해당 재화 그러면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건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1번 지문에 공급량의 변화에 인해 주택 가격 상승 이거 하나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걔가 답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해당 재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돼야 문제 이런 게 나올 때는 간단하게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해당 재화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재화에 대신에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두는 요인은 가격 위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걔들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변할 수 있다 기호가 변할 수 있다 이자율이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5번 문제 있죠? 찾으셨나요? 114페이지 자 5번 갔잖아요 5번 오시면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해당 재화는 뭐겠어요? 주택이에요 그러면 공급량 변화 요인을 가서 주택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1번 지문에 뭐가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6번을 가면 아 이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건 수요 변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데 이거를 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상 요인은 수요량의 변화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출제자들은 짧은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어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거기 74페이지 있죠? 거기도 별표 돼 있죠 별표 그 별표 안에서는 그 내려가면 양가로 이번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해놓고 가로하고 또 별표가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별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죠? 거기는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고